충청남도 계룡시 맛집 식당에서 버섯 들깨탕용 들깨가루를 만들어 달라고 예약하셨습니다. 버섯 들깨탕 들깨가루를 만드는 중입니다. 속 알맹이가 하얗게 볶아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주는 과정입니다. 옥천 참기름 방학하는 전문점 들깨가루를 100% 예약제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후 당일 바로바로 만들어 당일 택배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들깨 본연의 맛이 나게 볶아 들깨가루를 만들어 주는게 포인트입니다. 버섯 들깨탕을 끓이거나 버섯 나물 무침을 할 때 사용하는 들깨가루는 속 알맹이 색이 하얗게 볶아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탕이나 나물 무침을 했을 때 은은하면서 구수한 들깨의 맛과 향, 풍미가 가장 좋습니다. 들깨가루로 요리를 해서 드실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만들어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솜털처럼 부드러운 들깨가루입니다.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죠.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음을 받습니다.